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택시로 15분 걸려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It tastes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뒤에는 택시로 15분 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minutes by taxi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맨 앞에 있는 eat 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take 하면 시간이 얼만큼 걸리다 그리고 15 minutes 15분 이라는 표현이구요 맨 끝에 있는 by taxi 하면 택시를 타고 또는 택시로 이때의 포인트 단어는 take 시간이 얼만큼 걸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t takes 15 minutes by taxi 택시로 15분 걸려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기서 얼마나 멀죠?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how far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뒤에는 여기로 붙어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it from here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how far 하면 얼마나 먼 그리고 is it 이때 it 하면 역시 거리나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되겠구요 그리고 from here 여기로 붙어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 단어는 far 먼 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서 얼마나 멀죠?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렇게 멀진 않아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it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뒤에는 그렇게 멀지 않은 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that far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도 역시 맨 앞에 있는 it 하면 거리나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 시작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it is not 아니다 that far 그렇게 멀진 않다 이때도 포인트 단어는 far 먼 이때 그렇게 먼 할 때 that 대신에 so를 써서 so far 즉 not so far 그렇게 멀지 않은 이라고 쓰셔도 무관합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t is not that far 그렇게 멀진 않아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곳 찾기 쉬워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you can't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찾기 쉬운 이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miss it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miss 하면 빠뜨리다 실수하다 놓치다 그런데 앞에 can't 가 있어서 can't miss 놓칠 수 없다 즉 찾기가 쉽다 꼭 발견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you can't miss it 그곳 찾기 쉬워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택시 승강장이 어디죠?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where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뒤에는 택시 승강장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the taxi stop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앞부분에 있는 where is 하면 어디 있나요? 그리고 택시 스탑 하면 택시 승강장 여기에서 포인트 단어는 택시 스탑 즉 택시 승강장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where is the taxi stop? 택시 승강장이 어디죠?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지하철 타시는 게 나아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you had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뒤에는 지하철을 타는 게 낫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tter take the subway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had better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하면 뭐 뭐 하는 표현이 낫다 뭐 뭐 하는 게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ake 하면 이때는 지하철을 타다 할 때 take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subway 지하철 이번 문장에서 포인트 단어 subway 하면 지하철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you had better take the subway 지하철 타시는 게 나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걸어서 10분 거리에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it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구요 뒤에는 걸어서 10분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minutes on foot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도 역시 맨 앞에 있는 it 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그리고 10 minutes 10분 이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끝부분에 있는 on foot 하면 걸어서 이때 유의하실 점은 by plus 교통수단 이라고 해서 by foot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걸어서 하면 by taxi 처럼 by foot이 아니라 on foot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구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t is 10 minutes on foot 걸어서 10분 거리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기서 내릴게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I will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뒤에는 여기서 내리다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off here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I will 하면 나는 뭐 뭐 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구요 get off 이번 문장에서 point 단어 get off 하면 내리다 탈 것 등에서 내리다 그리고 here 하면 여기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will get off here 여기서 내릴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기가 초행길이에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I am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초행길 이라는 의미를 완성시키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a stranger here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핵심 단어 point 단어는 stranger 이때 stranger 하면 이방인 낯선 사람 그래서 직역을 하면 I am a stranger here 나는 이곳에서 낯선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즉 이곳이 낯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 am a stranger here 여기가 초행길이에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차를 빌리고 싶어요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선 I'd like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차를 빌리다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rent a car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I'd like to 동사 원형하면 나는 뭐 뭐 하고 싶다 뭐 뭐 하기를 원한다 이때 want to to 보다라 want to to 보다 약간 격식을 차린 표현은 want to to 보다는 I'd like to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인트 단어 rent 빌리다 a car 차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d like to rent a car 차를 빌리고 싶어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택시로 15분 걸려요 It takes 15 minutes by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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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얼마나 멀죠?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그렇게 멀진 않아요 It is not that far It is not that far It is not that far 그곳 찾기 쉬워요 You can't miss it You can't miss it You can't miss it You can't miss it 택시 승강장이 어디죠? Where is the taxi stop? Where is the taxi stop? Where is the taxi stop? 지하철 타시는 게 나아요 You had better take the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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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10 minutes on foot It is 10 minutes on foot 여기서 내릴게요 I will get off here I will get off here 여기가 초행길이에요 I am a stranger here I am a stranger here I am a stranger here 차를 빌리고 싶어요 I'd like to rent a ca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